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MD깡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은 무엇을 MD깡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현영이 생일 MD 중에서 여러분들 미니 케이크 있는데 왜 목걸이는 없냐면요 여러분들 목걸이가 다 품절돼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품절돼가지고 아쉽게도 못 사왔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일단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열어볼게요 두개가 있는데 일단 이 영상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제가 좀 갈대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덕질을 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좀 여러가지 일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덕질을 하면서 되게 행복해하고 그래가지고 네 계속 나이지를 계속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덕질을 꾸준히 봐주세요 아무튼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아 생일 축하하고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 아 부끄러워 안녕